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벤유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 선정 아시아 218개 회사는 요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슈퍼개미 베지넌 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연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찾던 종목이고 해가지고 바로 저는 매수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9시 38분 기준으로 1715원 오늘 조금 더 올랐을거에요. 내가 더 올랐을때 또 사가지고 그거 됐으니까 시총이 800억 시총이 마음에 들었고 상장 주식수는 4800만주 외국인은 0.8% 뭐 pbr이 0.27 최저가는 397원 10월 7일 12년 그리고 2019년 5월경에 최고가 2680원 까지 찍었네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로 직격탄 1000원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1755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네. 우상형 맞나 이거? 들어가볼게 홈페이지부터. 자 이게 벤유지가 그냥 그거 보라 보시면 돼요. 그랜드호텔. 그랜드호텔. 그랜드호텔이 벤유지로 이름을 변경시킨거에요. 뭔가 싶으셨겠죠. 자 이거 보면은 그랜드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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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호텔이 아니라. 우와 넘어가노? 어 그랜드백화점. 빨리빨리 넘어가라. 아 환장하겠네. 이거 이 칸은 이거. 와 이 칸은 홈페이지 꼬라지. 아 네 골프장도 있고. 자 그리고 뭐야 이 영어로 적혔네. 신스 1779년. 와 42년. 42년 됐네. 맞죠? 42년 라이프스타일. 벤유지그룹은 79년 4월에 창립. 그러니까 IMF도 견뎌됐고. 그때 그때 막 위험할 때 옛날 뉴스 보니까 한 800% 부채율 800%인데도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부채율 98, 90% 정도. 이렇게 얘들이 하고 있는게 그랜드백화점을 중심으로 리어커 하나로 자수성가한 김만복 사장이. 김만두 사장인가 김만복 이름도 헷갈린다. 이렇게 리어커 하나로 그 압구정 쪽인가 거기서 이제 그거 하나 유통 그걸 하면서 이제 크운 백화점을 키워서 계속하다가 지금까지 이르는 자수성가형 사업자입니다. 벤유지웨딩, 호텔, 벤유지컨트리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어딨노? 뭐고 이거? 히스토리. 역사 볼까? 자 밑에서부터. 아 별로 없네. 79년 시대주택. 주택에서 그랜드물산 상호변경 백화점 강남점. 요거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랜드백화점 강남점. 그리고 뭐 그랜드산업개발 상호변경 마케팅상 요런것들. 그랜드백화점. 화곡동. 오픈했지만 다 팔아먹죠. 돈이 없어가지고. 벤유지 웨딩홀 오픈. 벤유지 호텔 오픈. 산거죠. 사서 오픈. 벤유지 CCC 36홀인가 38홀인가. 오픈. 그래서 법인명을 벤유지로 변경. 40년. 간단하게 해놨네. 보여줄게 별로 없는 뭐이지. 벤유지. 벤유지. 그랜드백화점. 옛날에 그랜드백화점. 학이 날아가는 형상의 심벌마크. 야 이거 그랜드백화점 많이 봤는데. 맞지. 그래서 벤유지로 바뀌었다. 콘트라스트. 이게 뭔데. 음량이. 이게 뭔데. 주소지라. 콘택트. 오우선 발산역에 내려가. 3번 출구 내리면 벤유지 있고. NC백화점이 있고. 그랜드아쿠아 있고. 있네요. 자 비즈니스는 그랜드백화점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다. 여기 비즈니스. 그랜드백화점. 백화점은 79년 4월에 창립. 요 백화점 가봤지요. 나 한거 봤어. 백화점에 가면 그냥 백화점이지. 사훈? 아 이거 어디서 기억나더라. 이 한문으로 적어놓은 회사에 있었는데. 아 기억 안나던데. 초기에 공부했던 회사 중에 한문으로 적어놓은 회사에 있었는데. 지만 알라고. 모용신인. 신인. 그리고 용. 아 지도. 아 나 참 환장하겠네. 맞지. 기업인용. 그렇다면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만. 지만 아는게. 아 경영자의 마인드가 보이기 시작하네. 나 일단 사뿐 넣고 짜지. 콘택트 앱력. 브랜드력 강화. 쇼핑 환경개선. 이런거. 백화점 지금 그거죠. 또 롯데시네마 입점. 이게 백화점이 지금 죽을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웨딩. 웨딩도 죽을수고 있지. 그래서 이걸 샀어요. 벤유지 웨딩은 12800평. 홈페이지는 안 가봐도 되겠죠. 웨딩홀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200석. 200석. 240석. 화이트룸 350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맞다. 여기 주주총회를 하면 여기서 모여서 한대요. 화이트룸 이런 데서. 밤비니 룸. 비앙카룸. 티아라룸. 르네상스룸. 125석. 이런식으로 하는데. 김만진 회장. 김만복 회장이 아니고 김만진. 죄송합니다. 김만진. 요렇게 하는데. 요런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한번씩 한번 들어가볼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죠. 좋은 말은. 이거. 갈질 안돼. 코로나 사람. 모이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박살났다. 홈페이지. 와. 작살난다. 잘 되어있다. 벤유지. 여기 가려면은. 롯데하이메트. 여기 몇 호텔이네. 발. 일. 일. 잠깐만. 키아가. 발산역 5번 출구에서 내려가. 아. 5선 발산역에 내려가. 3번 출구에서 좀 오면. 벤유지 웨딩이 있네. 아까 그 건물이네. 맞지. nc 백화점 있고. 등천중앙 3단지. 뒷꽃목으로 와대. 어. 와. 요. 어딘지 모르겠다. 서울이라고. 자. 홈페이지 받고. 자. 벤유지 웨딩 받고. 벤유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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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로벌 호텔. 요걸. 딴 15층이고. 지상 12층 규모의 162실. 요거 다른 분 계산하는 걸 보니까. 한. 뭐. 70%의. 그거. 객실 점유율만 보여도. 한. 60, 7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죽소고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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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유지 호텔. 적자. 청계천. 청계천도로. 요. 요. 청계천 바로 옆이니까. 청계천 관광 막 할 때는. 막 이렇게. 홈페이지 가볼까. 막 이렇게. 돈을 버는. 지금은 나가리지. 나가리지. 아. 이런데도 했나. 트립. 트립바이죠. 뭐야 이거. 어. 저거 저걸로. 이거 얼만데. 와. 괜찮다. 맞죠. 얼만데. 뷰. 뷰 볼까. 스탠다드 룸. 객실 예약. 얼만데. 얼마고. 얼만데 이게. 얼마로 적혔노. 예약 확인. 퇴실. 가격이 없다. 공짠갑다. 에휴. 톤도 바로 안나오고. 맞지잉. 하여튼. 더블 룸. 더블 룸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호텔 뭐 잘 되어있지 뭐. 전혀. 뭐 이런거 있고. 벤유지는 다 봤고. 자. 호텔 다 봤고. 호텔 다 봤다. 자. 벤유지. 그리고 다시 호텔 다 봤고. 또 이제. 벤유지 컨트리. 이제 골프장. 이게 흑자가 나오고 있어. 흑자. 손님이. 부킹이 그리 잘 된답니다. 꽉 찼답니다. 이게. 여기. 잘. 그거. 오픈된. 오픈된 공간이고. 사람 많지 않고 이러니까. 골프장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이렇게. 36콜. 36콜. 3.2킬로. 와. 엄청 머네. 공암 뭐. 딱 치면.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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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기가. 여섯. 딱 치면.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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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다. 이렇게. 이게. 36콜릿 말이잖아. 이거 다 돈단 말이잖아. 한 개 도는데 10분 걸리면. 360분 걸린다고. 이야. 박살날에. 그만 안 걸린다고. 아홉차 봤어요. 몰라. 요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된 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가볼까. 자. 벤유지 홈페이지. 요렇게 돼 있네. 갔는데.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이 모양이야. 홈페이지 들어갔거든. 방금. 방금 홈페이지 들어왔잖아. 들어왔는데. 그게. 아이고. 이거 뭐야. 슬기로운 골프생활. 아. 이게 골프장이야. 클럽 속에. 벤유지 속에. 시설 안내. 어떻게. 예약. 요금 안내. 요금은 회원권으로 하지 않나. 요금 얼마인데. 13만원. 캐디 한테 13만원. 카트 9만원. 그러니까 22만원은 기본이고. 인터넷 실시간 공지가. 이게 뭐야. 드라이버 빌리는데 많은. 우드 많은. 퍼터 많은. 이게 뭔데. 이게 작대기 이름인가. 클럽 풀세트 5만원. 그래핀 18홀까지 돌면. 해당 그래핀. 뭐 있겠지. 아. 그래핀 9홀까지 돌면. 4만 5천원에. 요거 기본에. 막 이렇게 하는게. 10홀에서 18홀까지는. 13만원. 음. 뭐. 많아. 내가. 자. 요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가보세요. 코스. 코스 속에. 와. 이렇게. 와. 이렇게 하네. 이거. 3.2킬로. 이렇게. 1홀. 2홀. 3홀. 4홀. 왜 이래. 얘들. 이런식으로 가. 4. 1 2 3. 4. 또 3도 있네. 1 2 3. 아. 9월짜리 이렇게 하는거. 뭐. 이렇게 하는거. 요렇게 하는거. 뭐. 1월에 9월짜리 하는거. 이렇게 하는거네. 지코스. 뭐. 휴코스. 힐코스. 오르마코스란 말이지. 아유. 자식들. 모를 줄 알고 내가. 이거 뭐야. 안착률. 오. 이것도 퍼센트 있네요. 뭐. 이렇게. 어떤. 지코스의 안착률. 남자스코어. 평균. 43번 치면은. 골. 구멍까지 들어간다 말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거 말로 보고 있노. 이거. 대회도 하고. 명예전당도 하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골프장도 있고. 그랜드 아쿠아. 뭐. 그랜드 아쿠아도 있었니. 오. 여기 이게. 그거네. 찜질방 카카지. 왜. 은촌수버치. 특별한 물. 테마형 문화공간. 카페푸드 첨단시스템. 남성 사우나. 뭐. 이런거. 이런거 있고. 휴게공간. 뭐. 이런거 있네. 뭐. 그냥 그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지. 자. 또 뭐있노. 정도건설. 어. 자회사의 정도건설이 있어. 정도건설. 요거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20%의 지분을. 그래서 이거는. 어. 아파트 뭐. 건설회사니까. 요것도 이제 매출은 별로 안 올라가. 매출은 거의 잘 안 올라가. 어. 돈 버는거는 골프장이 지금 돈 다 벌고 있어. 돈이 안 올라가. 돈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뭐.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국방부 시설공사도 나오고 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정도진흥기업. 이거 뭐야. 드라이버. 뭐인데 이거. 부동산 전문 자문관리. 요런 것들. 매각하는. 여기서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여기서 돈 되는거는 백화점 죽 쓰고. 웨딩 죽 쓰고. 호텔 죽 쓰고. 그리고. 컨트리클럽이 돈을 지금 벌고 있고. 자. 홈페이지에 이만큼 보면 되겠죠. 요거는. 보면. 미래비전이 있는데. 한문을 적어본거 다 알잖아. 베뉴지인. 세대를 넘어. 그레네이션. 제네레이션. 일상 속 품위. 그레이스. 더 넓은 세상. 글로벌. 야.들 한문하고 영어 좋아하네. 그냥 한글로 해라. 편안함. 그린. 삶을 추구하는 베뉴지인입니다. 이 봐라 봐라 봐라. 아이고. 스토리지. 스토리지. 뭔데 이거. 홈피는 그냥 돈만 드린 것 같은데요. 영상 보면. 동영상 소유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다면 로그인 하세요. 뭔 소리야. 자. 보면. 그거 저작권 나오니까. 보면 안되고. 뉴. 이거는 이제 백화점. 그거. 박앤세일 하는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와있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프레스. 보통 이렇게 40년도 되고 하면은. 20년 상. 30년 상. 40년 산. 기록. 이런걸. 남겨놓는데. 얘들은 없네. 그런거 없네. 그런 내솔일 많은게 없다는거지.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자공시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уб over. 느. Supreme. customize. signal r2e. np. 한암. n. 20.